인천 시민들이 민선 8기 시정부의 최고 정책으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인천 아이패스와 광역 아이패스를 꼽았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주요 추진사업 10건을 대상으로 인터넷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1만 2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각 사업에 별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인천 아이패스와 광역 아이패스가 가장 높은 4.38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이들 사업 외에도 인천발 KTX 2025년 개통 목표, GTX-V 올해 3월 착공 등이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